안녕하십니까 구역 강사 최창희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언어 매체 57페이지 57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앞에서 배웠던 형태소 단어 품사까지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교재 풀리지 않은 친구들은 영상 그만 일단 스톱하시고 교재 문제를 다 풀어난 다음에 이 영상을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7페이지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거 형태소의 종류 나누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팁 하나 알려줄게 잘 들어봐 지금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예시가 들어가잖아 이렇게 예시가 그러면 반드시 보기에 이렇게 예시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이 보기 예시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내려오는 게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의외로 어떤 애들이 많이 하면 선지 보고 보기로 올라온 친구들이 있는데 보기 보고 선지로 내려가는 거야. 이게 습관입니다. 보기를 보고 선지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선지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새는 우리에게 배우 큰 기쁨을 주었다는 이 문장 있죠. 그렇죠? 이 문장을 먼저 형태소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한번 해볼게. 그새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쁨을 주었다야. 자 그러면 항상 형태소 나누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쩔대로 나누고 두 번째 단어 찾아주는데 이건 조사를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했어. 조사를 분리해주는 과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나눠주고 파생어 합성어 분리해주는 거야. 이 순서 까먹지 마. 다시 한번 더. 이 순서 까먹지 마. 지금 내가 하는 순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 연습 다시 해보는 거예요.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그 새는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쁨을 주었다. 이렇게 떨구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이렇게 떨궈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떨궈주냐면 조사를 떨궈주는 거예요. 는, 에게, 을 이렇게 떨궈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나누면 이렇게 되지. 그 새는 우리에게 매우 이렇게 큰 기쁨을 주었다야.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이 뭐 하신 거냐면 여기 1번 단계와 2번 단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형태소가 정확해지지 처음부터 무조건 끊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단계 순서 밟아가서 끊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거 순서 조심하세요. 순서 유의해 가면서 여러분이 끊어주셔야 된다. 그래야 정확하게 문제가 풀린다. 그 새는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쁨을 주었다. 자 그러면 이거까지는 됐지. 우리도 됐고, 에게도 됐고, 매우도 됐고, 이제 큰이야.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시도하는 거야. 이제 요 상태에서 요거를 시도하는 거야. 그러면 큰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자 어간과 어미로 나눠야지. 어간과 어미. 어간, 어미, 어간, 어미. 자 그럼 활용해 보는 거야. 무조건 어간 어미 나오면 활용해 준다. 어간 어미가 나오면 무조건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큰은 원래 기본형이 뭐야? 항상 용언에서 어간과 어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활용해 보라고 그랬죠. 자 매우 큰이야. 그럼 큰이 어떻게 돼? 큰, 크다, 크고, 크면이니까 어떻게 돼? 크, 플러스, 니은으로 나뉘네. 됐죠? 자 그 다음 기쁨이야. 자 기쁨은 어떻게 돼? 진단어야. 자 이것도 활용하면 되지. 기쁘다, 기쁘고, 기쁨이니까 뭐. 기쁘다에다가 플러스 음 더한 거야. 맞죠? 그죠? 자 이거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지. 자 그 다음 주었다입니다. 주었다는 주다, 주고, 주며, 그러니까 주까지고. 여기에 엇 들어가고. 마지막에 다가 나오네. 선어머라미하고 어미는 분리해 줘야 되니까.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자립성의 의무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는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 형태소 문제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꼭 기억해야 될 거야. 자 자립형태소 대 의존형태소로 나뉠 때는 의존형태소 안에 뭐가 있었다?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외우라고 했어 다시. 의존형태소 뭐가 있다고?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이거 아니면 다 자립이야. 이거 아니면 다 자립인 거야. 조사, 어간, 어미, 접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들어봐.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의존형태소는 반드시 뭐가 필요로 한 형태소. 의존이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의존형태소라는 것은 자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의존형태소라는 건 유료침부하면 좀 안되니까. 다시 이쪽에다가 의존형태소라는 건 다른 단어에 다른 단어에 붙여서 사용하는 거야. 이게 의존형태소야. 다른 단어에 붙여서 사용하는 거라고. 붙여서. 그러면 붙어있는 놈들은 다 의존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봐라. 여기에 이걸 가지고 가자면 그는 무슨 뭐야? 따로 떨어져 있지. 선생님 얘는 꾸며줘. 그게 아니라 붙었었냐 안 썼냐. 이건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자립형태소. 새는 자립형태소. 이 느는 반드시 앞말에 붙였어야 되는 거니까 의존형태소. 얘 자립형태소. 붙였어야 되는 거니까 의존형태소. 얘 자립형태소. 얘는 무조건 어간은 어미랑 붙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간도 자립형태소. 니은은 자립형태소래. 자립형태소래. 미쳤구나. 무조건 붙였어야 되는 거니까 의존형태소. 얘 의존형태소. 붙였어야 되는 어간이니까 의존형태소. 왜? 어간은 어미랑 붙였어야 된다니까 얘 의존형태소. 얘 의존형태소. 얘 의존형태소. 얘 의존형태소. 얘 의존형태소야. 쉽잖아. 다시.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조사, 어간, 어미, 어간, 얜 접사. 얘는 어간, 얘는 어미, 얘는 어미야. 그래. 이거 4개 찾아주는 거니까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이거 4개 찾아주는 거라고. 4개 찾아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단어에 붙여 쓰는 건 다 의존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를 이제 의미에 따라서 자립형태소는 자, 또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는 실질형태소는 자립형태소는 다 실질이다. 다만 여기서 뭘 가져온다? 어감만 이쪽으로 붙이면 된다. 대신에 형식형태소는 조사와 어미와 접사가 있다. 아니, 이렇게 외우라고. 이거 암기하는 거야. 암기. 암기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외워두시는 거야. 그럼 잘 봐. 얘는 실질. 얘도 실질. 얘는 뭐야? 형식. 얘 실질. 얘 형식. 왜 얘 형식이야? 조사니까. 조사니까 형식이라고. 얘 실질. 얘는 어간이었잖아. 어간이니까 뭐야? 실질. 어미니까 형식. 어간이니까 실질. 접사니까 형식. 조사니까 형식. 얘는 어간이니까 실질. 어미니까 형식. 어미니까 형식.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얼마나 쉬워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정답이 3번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어슨 자 나이면서 다라 그랬어 나는 의존형태소하고 실존형태소인데 여기서 나이면서 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뭘 찾으라는 거냐면 어간 찾아주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간은 모두 3개지 크기쁘주니까 크기쁘주까지는 어간이니까 얘는 맞아 얘는 어미잖아 그러므로 어미이기 때문에 얘는 자 뭐라고 의존형태소이면서 플러스 무슨 형태소 형식형태소가 된다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쉽죠 자 이거 찾아주는 과정 필요하고 이거 외워두시는 거예요 이거 외워서 여러분이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이걸 일일이 따지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외워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그렇게 됐고요 자 2번 갑니다 2번은 지금 뭐냐면 그러면 직접 구성요소 이거 찾으라는 거거든 그러면 직접 구성요소니까 끊어보면 돼 자 봐라 얘는 제주에다가 꾼이 더해졌어 얘는 어근이지 그럼 꾼은 접사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 파생어 얘 맞는 말 이해 됐죠 살얼음이야 자 이거 지금 하면 아이고 살얼음은 어떻게 돼야 돼 살얼다에다가 음이 더해진 게 아니라 얼음인데 살이잖아 얼음인데 살이잖아 자 다시 이걸 어떻게 해보냐면 자 이거를 여러분이 구분이 잘 안되면 끊어보낸 거예요 살 플러스 얼음이냐 그 다음에 살얼다 플러스 음이냐 이거야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얼음은 얼음인데 살얼음이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끊으면 여기 있는 이 층과 여기 있는 층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은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어떻게 어근이야 살이 어떻게 혼자 쓰니 우리가 혼자 쓰는 살은 몸뚱어리에 있는 살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접사 얼음은 어떻게 돼 이렇게 끊어지니까 얘는 이거는 파생어 파생어에 접사를 붙여서 파생화된 거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순서가 얘가 먼저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나눠보면 돼 그러면 도움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자 도움을 주는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뻔한 도움을 주는 말이니까 끝났잖아 그러면 여기에 도움을 주는 말이니까 이렇게 끊으면 도움이니까 돕다에다가 움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졌어 뭐가 파생어가 근데 파생어가 하나의 단어가 된 거니까 이 자체가 어근이에요 이때 이렇게 더해지는 거니까 뭐가 돼 합성화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맞는 말 됐죠 자 그 다음에 민물고기는 자 민물의 고기야 민물고기야 이거야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 이거 뭐야 민물에 사는 고기라고 해야 맞는 거잖아 그러면 민물은 이렇게 더해진 거니까 접사에다가 어근 더해서 얘가 파생어가 되고 파생어는 하나의 어근이 되니까 이걸 이렇게 결합하면 합성화 되는 거 맞지요 자 접이 문이야 접이에다가 문을 더한 게 맞지 그러면 접다라는 어근에다가 이라는 접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파생어 만들고 파생어는 하나의 어근이니까 문하고 결합해서 합성화 된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직접 구성 요소는 직접 구성 요소는 일단 나누기를 해보는 거야 나누기 해보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간습상으로 가장 비슷한 거 맞추면 그게 바로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으로 됐고요 자 3번 갑니다 이 품사통용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 품사통용은 작년 6월 평가원에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는데 자 이 품사통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조사하고의 구분이야 조사하고의 구분 조사하고만 구분하면 거의 발은 끝나요 자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자 조사는 앞말에 붙여쓰는데 이때 여기는 이 앞말은 체윤이 오는 거야 자 체윤이 오면 조사야 그래서 앞말하고 붙여쓰는 거야 잘 봐라 요거 판단하는 방법 이런 거예요 눈같이지 얘 체윤이지 그러면 최근에 붙여찼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그래 얘는 무조건 조사가 돼야 돼 근데 이 친구는 띄워졌잖아 그러면 최소한 얘는 뭔 아냐 뭔지는 몰라도 조사는 아닌 거야 뭔지는 몰라도 조사는 아닌 거야 얘 조사는 아닌 거야 그럼 품사통용이 되는 거죠 1번은 맞는 말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 친구는 뭐냐 이렇게 봤더니 부산 거야 그냥 얘는 부산 거야 근데 얘를 몰랐다 하더라도 앞말이 체윤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뭔지 알겠죠 그죠 요거 잘 기억하면 돼 앞말이 체윤이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 잘 이렇게 연결해보면 됩니다 자 그 독립투사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자 대한독립만세란 건 구호지 이때 뭐가 되어있냐면 이거 안 보이면 안 돼 느낌표 있어야 돼 자 느낌표가 지금 이렇게 찍혀있죠 그럼 느낌표가 찍혀있는 거 봐서 여기는 이 친구는 뭐가 되어야 돼 그래 이거 감탄사야 부르는 말이니까 근데 얘는 봐봐 뒤에 뭐가 붙었어 조사 그러니까 품사통용의 핵심은 조사에 있는 거예요 조사가 앞말을 이렇게 붙여져 있으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되어야 돼 그래 무조건 체윤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감탄사고 얘는 체윤이니까 얘도 맞는 말 자 3번에 너 밖에 없다 자 너는 뭐야 이거 너 체윤이잖아 그러면 체윤이 왔으니까 얘는 뭐 해야 돼 그래 무조건 조사야 앞말에 붙여져 있잖아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 얘는 무조건 조사야 조사가 되고 우리는 밖에 있자가 됐어 그럼 밖에 있자가 되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런데 잘 들어봐요 이거 이거 정답은 3번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이때 얘는 너 뿐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얘는 안과 밖에 할 때 그 밖이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 다른 거니까 자 이 두 단어는 이렇게 의미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얘는 다른 단어야 품사 통용의 핵심은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 품사로 쓰이는 건데 얘는 아예 의미가 다른 다른 단어로 썼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헷갈릴만 하니까 이거는 외워두자 이거야 이거는 외워두자 자 크지야 크지야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무조건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분하라 이겁니다 동사 형용사 구분하라는 문제인데 자 지난번 용언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구분해 본다 근데 이건 크다 크다니까 의미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뭘 집어넣는다고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를 집어넣어 본다 그게 뭐였어 눈이었잖아 눈 그럼 눈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중간에 눈 집어넣는 거야 끝에 눈 집어넣는 게 아니야 중간에 눈 중간에 눈이야 선어말 어미니까 중간에 눈 그러면 얘는 얘는 나무가 잘 큰다 이렇게 되지 근데 얘는 신발은 큰다가 아니어서 이게 신발이 어떻게 커 그럼 얘는 안되고 얘는 되네 그러니까 되는 건 동사 안되는 건 형용사 그래서 동사 형용사니까 품사 통용 얘는 맞는 말 품사 통용 맞는 말 이해가 됐죠 요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요것도 요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요렇게 생긴 모양 같은 거 요렇게 물어보면 이거 뭐 묻는 거라고 동사 형용사 묻는 거라고 그러면 요렇게 집어넣는다 만일 입원 가지고 안 되면 그때에서 뭘 집어넣는다고 명령이나 청유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요렇게 하면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다와 큰다 안되죠 밑에 깨 정답은 4번을 맞는 말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야 또 마찬가지네 잘 봐라 또 마찬가지야 여기에 만큼은 띄어져 있고 앞에 체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서 그래 얘는 의존명사인 거야 뭐의 수시를 받는 까다로운의 수시를 받는 됐죠 근데 얘는 앞에 뭐가 있어 그래 체언이 있다고 이렇게 체언이 있고 붙어져 있으면 여기는 이 친구 뭐라고 무조건 조사라고요 그럼 얘는 의존명사 얘는 조사니까 이거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하실 수 있겠지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조사 요것만 여러분이 잘 활용해도 이 품사 통용 문제 절반을 맞춰요 요 조사만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조사 잘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죠 이거 본용원 보조용원인데 제가 본용원 보조용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자 한번 해보자 본용원과 용원과 용원이 나오면 잠깐만 다시 용원에다가 플러스 용원이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무조건 본용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는 무조건 본용원이라고 이해가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그래 이 친구를 본용원인지 본용원인지 보조용원인지를 구분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구분하라고 그랬냐면 구분의 기준이 단독 사용 가능 여부야 단독 사용이 가능하냐 본용원은 가능하고 보조용원은 안된다 이거였거든 그러면 나는 배가 고파서 식당에 빵을 다 다 먹어버렸다는데 다 먹어버렸다 이 경우에 먹다는 건 무조건 본용원이라고 앞에 건 무조건 본용원이야 그럼 뒤에 게 보조용원이야 봤더니 서를 집어넣었다니까 안돼 그럼 얘는 보조용원이 맞네 그런데 모아서 버리자는 건 모아서 버리는 거니까 얘는 본용원 얘는 뭐야 본용원이 아니라 본용원이지 보조용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얘는 본용원 플러스 보조용원이고 얘는 본용원 플러스 본용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겁니다 이 디귿이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 문맥이 아니라 얘는 본용원이라니까 본용원 플러스 본용원이 되어있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거 2번이 정답입니다 구분하는 거 알았지 그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단독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다가 요원과 요원 사이에 아서와 어서를 집어넣어 그래서 아서와 어서를 집어넣어서 되면 본용원 안되면 보조용원이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야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지금 4번 문제도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5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다 있네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갑니다 자 규칙활용 불규칙활용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자 떠올려볼게 1번 요 규칙활용이냐 불규칙활용이냐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활용의 핵심이니까 1번 무조건 기본형으로 바꾼다 무조건 뭐뭐 다 형태의 기본형으로 바꿔 두번째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 세번째 이때 어간의 뒤에다가 아 어 혹은 아서 어서 요런거 있으면 요런게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자 어간에 아어나 아서어서를 붙여보는 거야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규칙 그 다음에 변화가 있으면 불규칙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규칙 불규칙은 요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야 자 그럼 해보죠 1번에 이르다야 그러면 이르다에다 어지물었더니 선생님께서 내일모레 시간을 일러주셨다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맞지 그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르가 뭘로 바뀐다고 리을 리을로 바뀌어서 앞으로 붙고 뒤로 붙어서 일러가 되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자 들르다야 자 들르다에다 어서를 지물었더니 몰랐는데 들어서가 되는데 내가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 으 탈락은 무조건 규칙이야 다시 한번 더 요거를 기억하자고 뭐 으 탈락은 으가 탈락하는 건 리을 탈락과 함께 으 탈락 리을 탈락은 무조건 규칙이 됩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변화가 되면 불규칙 변화가 안되면 규칙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변화가 돼도 규칙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의 치르다는 봐라 얘 치르다를 이렇게 해보는 거야 자 치르다를 집어넣더니 여기에다 어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뭐야 오늘 행사를 무사히 뭐 치르러야 치러야 오늘 행사를 무사히 치러줘 그러면 여기서 치러면 뭐가 됐냐면 으가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러블 규칙 아니고 으가 탈락한 거야 이해 됐죠 으가 탈락한 거야 그래서 러블 규칙 활용이 안됩니다 그램으로 치르렀습니다도 안되고 뭐가 된다고 치렀습니다 요게 돼야 돼 이게 치렀습니다 돼야 돼 자 가문이는 가문이는 가문이가 되는 거야 자 리을 탈락은 아까 뭐라 그랬어 자 리을 탈락은 뭐라 그랬어 규칙이라 그랬지 그치 얘도 가물다이다 뭐한다고 요렇게 됐으니까 리을이 탈락한게 맞네 그래서 맞는 말 자 누르다야 그럼 누르다이다 어부쳤더니 뭐가 되냐면 자 나뭇잎이 무척 누르러가 된대요 그러면 누르러가 된 거니까 여기서 어가 로로 바뀌었으니 러블 규칙 맞지 그치 그래서 이게 맞는 거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다 아 3번이다 3번이다 정답은 3번이다 예 됐죠 어 그래서 치르다는 의가 탈락하는 거라서 규칙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예 영상이 또 길어지면 힘들어지니까 어 언어 3강을 여기서 끊고 이어서 이제 언어 4강 들어가서 이제 문제 풀 거니까 영상 이어서 계속 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안녕